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OpenAI사의 ChatGPT 구글이 제공하는 제미나이 제가 즐겨 사용하는 퍼플렉스티 AI 퍼플렉스티 엔스로픽사의 클로우드 일론 머스크의 글로우 이게 기본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생성형 AI입니다 이 AI는 훈련과 추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과 추론입니다 추론용 시장에서는 이렇게 비싼 GPU가 필요 없다고 기술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론 특화형 AI 반도체가 지금 개발이 되는 겁니다 추론 특화형 AI 반도체에 한국의 스타트업이 많이 뛰어든 겁니다 SK텔레콤의 계열사인 샤플론, 리벨리온 이런 회사들이 다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을 추론 시장에서 먹는 겁니다 추론 시장 규모가 학습 시장 규모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여러분들 리벨리온의 창업자 이야기를 딱 단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GPU 시장에서 추론은 대부분이 다 전기장이 적고 가격이 저렴한 NPU 신경망 처리 장치 AI 반도체로 다 대체될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반도체 설계의 대부인 캐나다의 회사에 여러분들 LG전자도 돈을 넣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넣고 그 다음에 한국의 패밀리오피스 부잣집에도 돈을 집어넣더군요 그 회사도 뭘 이름 생산했습니까 NPU 추론 특화형 AI 반도체를 넣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의 샤피온 리벨리온 퓨리오 이런 회사들이 다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NPU를 만드는 겁니다 NPU 신경망 처리 장치 추론 특화형 이 시장을 엔비디아한테서 뺏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여러분 시장을 많이 내줄 수밖에 없고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고 마진도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게 언제가 언제냐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또 새로 처음 접하게 된 것은 학습용 시장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픈웨이사의 채치피티라는 것은 기본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는데 그게 원래 2017년도에 구글이 제시한 논문인 트랜스포머에 바탕을 둔 모델이거든요 트랜스포머 모델에 바탕을 두고 모든 지금 생성 AI들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트랜스포머 모델 구글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2017년도에 현재의 생성형 AI의 혁명을 가능하게 한 그런 기본적인 연구구르가 트랜스포머 모델인데 그걸 구글이 2017년 논문에서 밝혔거든요 트랜스포머 칩을 만드는 젊은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GPU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고 가격이 비싸니까 저렴한 가격에 학습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마 트랜스포머 모델 학습만 전문으로 하고 아마 추론도 가능할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나온 겁니다 하버들의 중퇴자들이 트랜스포머 전용 칩 개발을 위해서 1700억을 유치한 겁니다 예치드 엔비디아 차세대 블랙웰 GPU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그 칩을 만드는 겁니다 미국의 역동성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만일에 이 양반들이 성공하게 되면 엔비디아 입지가 확 줄어들겠죠 그게 진짜 멋진 멋진 일인 겁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나서 가지고 있죠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GPU가 원래 대규모 언어모델을 위해서 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력 낭비가 너무 심하다 이야기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트랜스포머 LLM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성형 AI는 대부분 트랜스포머 모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규모 언어모델은 2017년 구글 브레인팀이 발표한 트랜스포머 모델 구조를 바탕으로 구축됐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텍스트 생성 번역 요약 질문 답변 등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잘 아는 칩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도전인 거죠 여기 보시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전용 칩인 상당히 연구가 진행된 것 같네요 2022년도에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소후라는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네요 하버드로대를 졸업한 3명의 창립자인 로버트 와첸, 개빈 우버티, 크리스 쥬 등이 2022년 6월에 설립했고 직원이 35명이고 오픈 AI 채치 PT나 구글의 제미나이 등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기반 AI 모델을 훈련하고 추론하는 데 특화된 프로세스다 훈련도 하고 추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 젊은 양반들이 여러분들 지금 개발해 가지고 곧 제품을 내놓는 모양입니다 엔비디아의 범용 GPU는 여러 유형의 신경망 아키텍처를 처리할 수 있지만 특정 아키텍처를 실행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세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트랜스포머 칩은 특정 아키텍처에 맞게 설계된 맞춤형 칩 ASIC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인테그레이트 서큘리로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다 엔비디아의 GPU는 범용행이다 트랜스포머도 처리할 수 있고 자율주행차를 위한 CNN도 처리할 수 있고 언어를 위한 RNN 선한 신경망 모델도 처리할 수 있고 이미지와 비디로를 생산한 유넷 등 다양한 아키텍처를 실행한 강력한 칩이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비싸고 전기가 많이 든다 우리는 ai에 대해 가장 큰 베팅을 하고 있다 만약 트랜스포머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 그건 트랜스포머가 사라질 수 없죠 기본이니까 트랜스포머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회사가 될 것이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들의 야심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칩이 여러분들 히트를 치게 되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 많이 훼손되겠죠 이런 겁니다 H 대 트랜스포머 전용 ASIC 소후 이미 시제품 같은 게 다 나온 모양입니다 올해 말에 대만 반도체가 4나노미터 공정으로 소후를 생산할 예정 고객을 확보하기에 노력하고 있고 빅테크들이 새로운 ai 칩을 확인하고 싶고 GPU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기업들이 소후를 통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봐야 되고 특정 아키텍처만을 시행하는 유연성 부족도 해결해야 된다 기존 여러분들 그런 엔비디아 제품하고 호환성도 있어야겠죠 다른 건 기술적이니까 우버티 CEO는 특화된 ai 칩의 영향은 2013년에 비트코이나 이드리움 을 채굴하게 소개된 맞춤형 ASIC 칩과 영향과 유사할 것이다 당시에도 맞춤형 ASIC 칩들이 채굴에 사용하던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수요를 줄였다 10배 정도 빠를 거라고 보네요 이 혁신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GPU에 여러분들 경쟁자들이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만들고 AMD하고 인테리라는 회사가 GPU를 여러분들 만들어서 공급하고 동시에 ai 스타트업들이 신경망 처리장 때문에 NPU 시장을 공략해가지고 추론 시장을 먹고 하버드 여러분들 이 중퇴생들이 여러분들 트랜스포머 전용 칩을 만들어가지고 학습 추론 시장을 공략하고 이러니 나라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바뀌겠습니까 정신없이 나아가는 거죠 이 애들이 성공하게 되면 뭡니까 어마어마한 불을 축적하겠죠 보시면 트랜스포머 전용 칩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언어모델과 생성형 AR에 특별히 설계된 반도체 칩입니다 이 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호프 100 GPU의 안에는 트랜스포머 엔진이라는 새로운 모듈을 개발해 집어넣었습니다 트랜스포머 전용 칩과 기존 GPGPU 제너럴 퍼포즈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은 서로 기켜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기존 GPGPU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고 있습니다 시장 이름은 이렇게 역동적인 겁니다 엔비디아의 독점이라는 것은 오래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물론 개발자들이 CUDA라는 그런 개발 툴에 익숙하신 분이 4천만 명이라고 하지만 좋은 게 있으면 다 여러분들 또 다른 걸 올라타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역동성 때문에 미국의 정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